네, 지금 나노 수제 찌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1, 2주 전부터 계속 팔고 있기는 한데 이 찌의 사양을 보면 27cm에 3.5, 4.7, 5.8g이 있고 길이가 다 있죠. 그람수가 다 있습니다. 찌가 관통형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된 찌인데 반을 잘라봤더니만 이렇게 관통을 시켜서 찌톱을 넣어서 내구성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써보신 분들도 망가짐이 잘 없고 부러짐이 잘 없고 네, 다 아시죠? 그래서 샘불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일부러 주셨어요. 회사에서 이런 찌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견고하고 질이 좋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장치와 단치와 중간치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그람이 3.5g, 4.7, 5.8g 은근히 짧으면서도 무게가 나가요. 그리고 이게 소세지형이라 여러분이 다 선호하는 모양이에요. 이걸로 올림, 내림, 옥내림 다 가능하죠. 네, 매장에 지금 뭐 사이즈별로 10개씩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택배로 다 발송을 해드려요. 공장에서 네, 이게 소비자가가 이게 만원짜리에요. 만원짜리인데 질이 정말 만원에 상당하는 좋은 가격, 좋은 질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 할인을 해서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셔요. 네, 인기 폭발. 너무 잘나가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사진을. 보시죠! 감사합니다.